제가 이렇게 홍보 실천지심 14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자명한지 평소에 더 확인하시고 더 깨어서 더 연구하시고 육바람이로 실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들, 성인들, 보살들 다 상관없습니다. 저분들은 나랑 뭐가 다를까? 우리 범부랑 뭐가 다를까? 왜 그분들을 도인이라고 합니까? 도인. 길을 안다는 거예요. 길을 알고 가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가고 있다. 우리가 막연한데, 힘든데, 선택하기도 힘든데 어려운 순간에 확신에 찬 자명한 선택, 후염 선택을 잘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아니까 주저없이 선택을 하죠. 내비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여기서는 좌회전, 여기서는 우회전 바로바로 하죠.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만약 내비 없고 아무리 뛰어난 분들도 내비 없고 처음 가본 길에 던져놓으면 판단이 안 서죠. 빨리빨리 판단이 서니까 그런 거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계시느냐. 그래서 제가 14가지 적어놓은 게요. 이거를 확인하세요. 평소에 명상만 하지 마시고 명상하실 때마다 명상에 들어서 꼭 생각을 자명하게 하시라, 지혜를 얻으시라 이런 말을 다 같은 말로 들으세요. 이 내용을 자명하게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얻으세요. 갑자기 우주 만물의 지혜를 여러분이 얻으시려고 하면 어디서 얻습니까? 이 14가지를 사는 동안 얼마나 자명한 게 스스로 확인하시느냐가 여러분의 영성의 척도입니다. 여기 나온 진리들이 동서양 고전의 결정체입니다. 이 내용들을 얼마나 확인하시나요? 그래서 이거 많이 확인하실수록 자명한 게 많겠죠. 자명한 거. 자명하게 아는 게 많으시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부질없는 의심이 일어날 수가 없어집니다. 생각이 자명해야 행동도 자명하게 나가는 거죠. 마음도 감정도 자명하게 먹어지는 거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자명하면 감정도 변하고 언행도 변해요. 이걸 바꾸고 싶은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건 안 바뀐다 하는 거를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이 확실히 바뀌셔야만 감정도 언행도 바뀝니다. 자명해지셔야 돼요. 생각이. 이건 너무 자명해. 이 진리는 너무 옳은 거야. 이렇게 안 살면 안 살수록 손해야. 이게 확실해지시면 여러분 손해보기 싫어서라도 절대 이 진리에 어긋나는 짓 안 하시게 돼요. 무조건 손해인데 그걸 왜 해요? 에고는 하자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영적으로 엄청난 후퇴고 손해고 타락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 선택하겠어. 정도가 되셔야 도인이 되는 겁니다. 도라는 것은 길을 그 정도로 선명히 알고 그 길을 걸을 때 도인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도인은 아니지만 도인은 길을 잘 알고 그 길대로 잘 걸어다니는 사람이죠. 이런 자명한 삶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명한 인연이건 자명한 선택이건 다 같은 거예요. 이 사람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감정을 먹어야 할지 이게 자명하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고 그 인연들이 자명하지 않은 쪽으로 또 흘러가도 내가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거잖아요. 인생 길이라는 게 우리가 산다는 게 결국은 감정 문제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죽음이 막연히 두렵다기보다 죽음을 겪어야 할 우리 감정이 두렵지 않으세요? 죽음 앞에 우린 뭘 느끼고 또 뭘 생각하고 해야 되는가? 우리한테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인데도 그 앞에 설 내 마음이 두렵고 내 감정이 두렵고 인생 문제는요. 감정 문제예요. 감정 문제 이 감정을 결국 이 생각이 지도라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이 감정을 다스릴 거냐 죽는 날까지 내 감정 어떻게 내가 경영해 갈 겁니까? 오주감 중용 제가 낸 책 있죠? 중용 책 있죠? 문고판으로 중용 책에 이 유교 성자들이 뭐라고 했냐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이 거기가 하나님 자리고 천지마무리 중심 자리고 참나 자리고 희노애락이 발동했을 때 잘 조절하는 게 그게 이제 중화라고 해가지고 중심과 조화를 잘 이루는 거예요. 이게 천하에서 이 천지마무리과 제일 잘 수작하는 것이 희노애락 조절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감정 조절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보세요. 기뻐할 일인지 슬퍼할 일인지 정해야 되고 기뻐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뻐해야 할지를 또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영이에요. 그렇죠? 감정을 이렇게 경영하는 게 도다. 그게 중용의 제일 골자입니다. 중화라고 도고 이것만 잘하면 천지가 제자리 잡고 만물이 길러진다. 이 감정이라는 게 결국 우리는 인간한테 감정이 제일 많이 생기죠. 인간한테 인간들끼리의 만남에서. 그럼 이게 인간관계 빼고 감정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죠.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일처리. 모든 곳에서 내 생각감정. 생각이 증폭된 게 감정입니다. 생각은 감정보다 뭔가 더 이제 우리가 바꾸기가 사실은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쉬운데 감정은 한 번 감정이 이렇게 나 우울한 감정에 치솟으면 다시 돌리기 힘들어요. 생각은 비교적 바꾸기 쉬워. 이게 더 자명한데? 이 말이 더 맞는데? 이때 선을 못 써놓으면 이때 와서 선수를 나니까 이 감정이 이렇게 생긴 뒤에 생각 바꾸려면 쉽습니까? 이미 감정이 이미 상했는데. 마음이 이미 동했는데. 감정이 통하기 전에 생각을 빨리빨리 자명하게 틀어놓는 게 제일 좋겠죠. 여러분 명상하실 때 뭐 하셔야겠어요? 명상. 오늘 1시간 여기 오셔서 명상하셨다. 명상할 때 기분 좋을 때 마음이 우주적으로 됐을 때 참나랑 합의됐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 평소에 찜찜했던 생각 몇 개 바꿔놓는 거예요. 찜찜하고 좀 터는 거. 그것만 털어놓으면 감정이 알아서 바뀌어요. 알아서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이 바뀝니다. 자명해집니다. 지금 생각이 찜찜한데 이걸 방치해 놓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자명하게 하려면 되질 않습니다. 내면이 찜찜한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 생각을 자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또 난감하잖아요. 뭐가 자명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제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슨 고민을 하시건 이 생각을 가지고 점검해 보세요. 이 14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생각 이 14가지 기준에 맞춰서 이 14가지를 평소에 고민이 없으실 때는 이 14가지가 자명한지를 연구하시고요. 고민이 생기셨을 때는 평소에 연구해 놓은 이 14가지 자명한 기준을 여러분이 자명하게 확인하신 만큼 그거 가지고 그 생각들을 요리해 보세요. 뭔 요령이 있어야죠. 막연하게 자명하게 하세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공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제가 제시해 드린 거예요. 왜 이걸 제가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실천지침을. 이거 사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인터넷 다 있죠. 제 책마다 써놓을 거예요. 제가 내내 책마다 이 부록으로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카페에 오시면 다 있어요. 14가지. 유튜브에도 다 있고. 어렵지도 않죠. 14가지. 요령만 알면 그 내용 다 금방 숙지하실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평소에 여러분 생각이 지금 이 생각에 맞는지 이 진리에 맞는지 점검해 보시면 그게 이제 여러분 자명하냐 아니냐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실 일은 이 자명함의 척도, 잣대가 일단 확신이 돼야 되잖아요. 자명하냐 아니냐의 잣대가 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자명함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이 잣대를 써야죠. 여러분 인간관계나 일처리에서 고민이 생기셨을 때 이 잣대를 가지고 재보시면 다 나옵니다. 어디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뭐가 문제가 생길 건지 아시겠어요. 이 짓을 계속 하는 게 이게 지혜 개발이에요. 깨어서 지혜 개발만 잘 해놓으면 명상에 늘 들고 참나 만나서 지혜 개발만 잘 해놓으면 이게 다 바뀌어 간다는 게 가장 기본 공식입니다. 여러분 아까 중용 얘기한 김에 자 보세요. 중용은 여러분 참나 자리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고 여러분 희노열하게 그러니까 생각, 감정, 호감을 다 바로잡아라 하는데 이 중에 우리가 이제 감정이 가장 증폭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건 언행인데 이미 감정에서 무르익어 있죠. 이미 내면에서 밖으로 발출은 안 됐지만 이미 밖으로도 어느 정도 드러나요. 여러분 감정이 바뀌면 밖으로 남들한테 티 다 납니다. 쏟아내지는 않았지만 이미 왕성하게 드러내고 있죠. 생각이 이미 증폭돼 버렸죠. 감정 단계까지 가면. 이 정도 단계를 다스리라, 중간 거니까 중간 걸 써놓은 거예요. 감정만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면 언행도 다스릴 수 있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느냐가 지금 이 생각이 올바른 방식으로 풀어져 나오느냐도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흰 호혈악만 딱 써놓은 거예요. 흰 호혈악 다스릴 수 있느냐. 흰 호혈악이 제일 큰 문제니까 사실은. 그 문제를 다스리면 다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는 생각을 다스린다는 얘기고 감정이 다스려지면 밖으로 좋은 것만 나갈지 나쁜 게 나가겠어요? 실수로 잘못 나갈 수는 있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고의적으로 하겠냐고요. 이상한 짓을 이상한 말을. 감정이 잘 다스려지고 있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 잘 잡고 이게 주변과 상황과 조화를 이루게 살아가면 천지마무리 제자리 찾는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이제 한 1주, 2주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책이 카르마 경영의 여섯 가지 원칙. 여러분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육바람일의 원칙. 이니에지 신의 원칙을 가지고 희노혈악 감정 잘 경영하시라고 카르마 경영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게 자명 아니고는 무슨 경영이 되겠어요? 경영의 원칙은 이 자명한 진리들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14조 강조하는 이유 아시겠죠? 평소에 여러분 생각 관리 잘 하시라.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분 모르실 게 없어요. 먼저 참나 찼고요. 그 다음 뭐죠? 생각. 그 다음 생각 바로 잡고요. 그 다음 감정 바로 잡고 그 다음 언행 바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 더 할 게 뭐 있어요? 이 언행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 치인이라고 유교해서 제가 치국 평천하, 다른 사람들과 이제 인간관계까지 원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지, 여기가 수신이죠. 수기, 치인 그러는 겁니다. 먼저 나를 닫고 남을 다스리자. 그럼 나를 닫고 가 지금 여기까지 아닙니까? 참나 만나고 생각, 감정, 언행 바로 잡는 거. 그러면 지금 대학에 여러분 대학책 사보시면 중용의 이 내용이 대학에는 어떻게 풀어져 있냐? 같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기술하는 거죠. 대학에는 그대 안에 있는 명덕, 광명한 덕. 양심 먼저 찾아라. 양심을 밝혀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고요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마음을 먼저 멈추고, 멈추면 다음 단계 고요해지고, 아니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요해지고, 그 다음에 안락해지면 그때 이 연구하면 자명한 답 다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명한 답을 얻으면 생각에서 경물치지, 지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생각의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에서 성의. 그대 내면의 명덕을 밝히려면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몰입 4단계에 들어가라. 대학에 그렇게 나옵니다. 4단계에 들어가서 연구하면 치지, 사물을 연구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생각 중에 판단, 지성의 분야고, 생각 중에 의지의 분야는요. 먼저 판단이 서면, 이거 자명하구나, 이건 옳지 않구나. 판단이 서면 자명한 것은 성실하게 하고 싶고, 자명하지 않은 것은 성실하게 안 하고 싶죠. 그게 성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감정 단계로 정심, 감정이 희노애락이 올바르게 조절된다는 게 정심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언행이 바로 잡힌다는 게 수기 중에 뭐죠? 수신. 자, 경물치지, 사물을 연구할 때 지혜롭게 판단한다.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함. 이렇게 해서 인류는 자기 내면의 마음에서 참나를 찾아가지고 자기 감정, 생각감정 언행이죠. 그 중에 이 감정까지 다스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게 중형과 대학 합쳐서 보면 딱 원래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고의 성자가 나오는 비방을 다 써놓은 게 대학 중형. 동양의 선비들은 대학 중형 공부해서요. 예전에 다 성인들이 나왔어요. 저희 봉호선님도 용호 비결로 호흡하고 대학 중형으로 철학 공부하면 다 성인되는데 아무 모자람 없다. 거기 정보 다 들어있다고 한 책이에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대학 중형만 봤어요. 대학 중형. 보기도 좋아요. 대학은 한문 원문만 뽑으면 A4 한 장이에요. 정말 짧은 그림. 중형은 좀 더 길어요. 그래도 저희 문고판 하나로 다 낼 만한 책들이에요. 대학 중형 다 담아놨어요. 문고판에. 그거 한 번 보시고 심심할 때 보시면 제 각주까지 보시려면 머리 아프니까 원문만 보세요. 원문만 먼저. 원문을 많이 읽어서 좀 친해지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각주 보시면 돼요. 원문만 보셔도 이 뜻은 아실 거예요. 알만한 얘기들. 어떠세요? 이게 옛날 글 같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가 다 써 있습니다. 이외에 무슨 말을 해요? 다른 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좀 다르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영어가 막 한문이 한문 영어 나오면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영어로 해 볼까요? 멘탈체. 또 막 솔깃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여기 오셔서 제가 지상 정토 지상 천국 게임 하시라 하는 게 빈말이 아니고 지금 방금 말한 이렇게 하나씩 닦아가시는 게 여러분 영적 캐릭터가 진짜 자명해지고 충만해지고 정말로 잘 배양되는 거예요. 게임을 하시려면요. 영적인 게임을 하시려면 내가 무슨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경험치는 쌓이는 건지 바로바로 수치가 되잖아요. 게임은 이것처럼 여러분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으면 자기가 게임을 해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진급하는지 지금 강급이라고 그러죠. 급이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스스로 점검하시게 도와드리려고 자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 있죠. 영. 제가 그럼 혼 또 우리는 뭐 그러죠. 백. 하나 더 하죠. 6. 백은 에너지체를 제가 넣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양에서요. 이거는 원인체라고 그래요. 원인체. 참나의 자리는. 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혼은. 생각과 감정. 생각은요. 멘탈체. 멘탈체. 감정은 아스트랄체. 아스트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원래 아스트랄이 별이죠. 별. 사람이 죽으면 별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죽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혼을 지금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혼 중에 여기는 감정까지 묻어 있는데 더 생각 차원의 몸을 하나 따로 분류해서 멘탈체라고 하는 거예요. 멘탈체. 아스트랄체. 섞어서도 씁니다 하니까 그 문맥에 따라 보셔야 돼요. 백은 에텔체라고 하대요. 에텔체. 에너지체라는 뜻이고요. 이건 이제 물질체죠. 우리 몸 안에 이런 차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영적 캐릭터가 게임을 잘해 나가면 여기서부터 불이 들어와야 돼요. 불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쭉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점점 심화돼 가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여기까지 못 끌어내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꾸 배양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캐릭터가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진실한 여러분의 영혼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참나가 먼저 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무조건 견성부터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 하라고 했나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아라 하고 성령에 세례 주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못 주면요. 상대방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바리세파들만 양산돼요. 지금 교회나 성당이나 다 모여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리 하고 서로 고민하고 계신데 제가 보면 기가 차요. 거기만 구원되면 돼요. 자기들 구원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구원된 것처럼 착각해요. 왜? 교회 다니니까 구원된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꽂아놓으면 성스러워집니까? 성령 받은 곳이 구원받은 곳이에요. 성령을 받지도 못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된데 이 땅에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하늘이 기대도 안 해요. 왜? 전도가 안 일어나죠. 성령을 가진 사람만 성령을 쏴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 아니까. 성령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자꾸 이 땅을 구원하겠다고 덤비는 게 제일 무서운 짓거리에요. 그게 바리세파들이 예수님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먹은 이유입니다. 니네가 천국에 가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못 가게 막고 있다. 성령 먼저 받아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교회에 갔다 무조건 성령부터 받아야 됩니다. 절에 갔다 견성부터 해야 돼요. 유교로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참나 못 찾고는요. 큰 선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이니니지를 연구해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천재들이요. 천재들이라고 해도 유교의 신동이니 천재니 해도 13경을 달달해도 큰 선비가 못 됩니다. 글자만 안 하는 선비지 이니지를 가슴에서 내면에서 구현해 보질 못했기 때문에 큰 선비가 못 돼요. 여러분 유교의 큰 선비들 되면 양심의 달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심의 달인이 책 읽는다고 되나요? 무조건 모든 영적 변화 핵심은 이겁니다. 참나 자리. 서양에서 원인체라고 하고는 이 참나가 불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성령이잖아요. 성령 받아라 해서 성령 받으면요. 여기 불 들어오면 자동으로 여러분 멘탈이 바뀌고 여러분 아스트라체가 바뀌게 돼 있어요. 멘탈이 바뀝니다. 멘탈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체.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들을 자명한다고 알아볼 수 있는 갑자기 지혜가 생깁니다. 생각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생각이 이 진리에 자꾸 맞게 변합니다. 생각이 변해가야 돼요. 성령 받았는데 생각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이건 헛받은 거죠. 이게 캐릭터가 잘하지 않나요? 이게 게임 접속은 했는데 여기 불 들어와야 게임 접속한 겁니다. 지상천국 게임에 여기 불 들어와야 접속하는데 접속은 했는데 있죠? 그 캐릭터가 자꾸 이렇게 제자리만 돌고 있는 거죠. 플레이를 못해요. 플레이는 뭐로 하는데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에너지로,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참나를 표현하는 게 플레이죠. 지금 깨어있는 것도 플레이긴 한데 접속은 돼 있는데 원활한 플레이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평소의 생각 말고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평소대로 생각할 거면 그게 사바세계 6도인의 게임이지. 지상천국 게임입니까? 성령이 주는 열매나 은총이 표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에 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총과 성령의 열매가 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각이. 진리를 알아보게 돼요. 생각이 진리에 맞게 변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시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깨어서 명상하고 곰곰이 내가 평소에 고민했던 걸 따져보니 지혜로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사람은 이래야지. 남은 나처럼 사랑하는 게 맞지. 이게 평소에도 했던 말인데 힘이 없었는데 내 내면에 하나도 힘이 없었는데 깨어서 이 생각을 하니까 이 말에 힘이 있어요. 권위가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깨어 계시면 자명한 생각들은 힘을 받고 불순한 생각들은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한 염체들이 힘을 받고 자명한 염체들이 뒤로 물러나요. 왜? 여러분이 밀어내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수많은 염체들이 덜어 댕겨요. 수많은 염체들이.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 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그래서 에고는 하나인데 에고는 하나인데 에고의 입장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깨어나 볼까? 물 좋은데 놀러 나갈까? 깨어날까? 술이나 한잔할까? 이 중간에 이거 어떡하지? 다 지금 에고입니다. 천사의 소리 듣고 있죠. 천사의 소리도 에고예요. 나의 염체 중에 하나가 천사의 소리를 내요. 또 하나는요. 악마의 소리를 내요. 듣고 고민하고 있는 놈도 에고예요. 지금 에고가 셋으로 찢어서 놀고 있는 겁니다. 착한 일 해야 되는데 아니, 나부터 챙겨야지. 어쩌지? 이것도 다 에고예요. 왜 이걸 다 에고를 했냐? 이 수많은 염체는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염체가 찢어져 가지고 그 중에 힘을 받은 염체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힘 받은 염체들끼리 싸우는데 지금 에고가 지지하는 염체들이 더 힘을 받겠죠. 그 염체들이 평소에 육신으로만 산다면 내 안에 참나가 있는 것도 모르고 육신과 혼과 백으로만 살고 계셨다면 영이 있는 걸 모르고 사셨다면 여러분 혼의 어떤 염체들이 가득 채우고 있고 어떤 염체들이 힘을 받겠는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바 세계, 육도, 윤회 세계에 사는 것에 걸맞게 탐진치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겠죠. 탐진치의 염체가. 그 염체를 막을 힘이 없었겠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안에는 참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참나를 몰랐을지라도 내 안에요. 선한 염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니 성령을 평소에도 성령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지 성령이 나를 버려두겠습니까? 나는 항상 성령과 참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선한 생각이 나요. 나는데 힘을 못 받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 혈육의 잔여 상태가 이래요. 막강한 혈육의 육정을 따르는 그 염체들과 미미한 성령을 구현하려는 염체. 그런데 깨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깨어나게 되면요. 이 친구들이 힘을 받아 버립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깨어있기만 했는데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만 만났는데 내 생각 중에 불순하고 나만 생각하고 탐진치로 꽉 찼던 그 번뇌의 생각들이 힘을 잃어가고 육바람일에 맞는 자명하고 자비로운 생각들이 힘을 얻어가는 그 변화가 여러분 내면서 관찰이 안 되시면 여러분 돌 깨어 계신 거예요. 지금 그 깨어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변화들이 관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히 자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 영적 캐릭터가 온전히 배양되려면 멘탈체가 일단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평소 멘탈도 염체고 아스트랄도 염체입니다. 생각 차원의 염체들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가 하는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감정 차원에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증폭됐던 감정들. 탐진치의 감정이 뭡니까? 탐욕,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촉발됐던 감정들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육바람일의 감정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더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더 나와남을 둘러보지 않는 감정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거. 감정의 염체나 생각의 염체들이 물갈이가 되는지 보셔야 돼요. 깨어있기만 해도 탄력을 받아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 그걸 응원해주고 싶죠. 여러분의 애고가 응원해주고 싶죠. 그러면 이 14조 지침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자명한 생각을 계속 유발해주면요. 점점 더 자명한 게 더 자명하다고 확인받습니다. 불순한 게 더 불순하다고 확인받습니다. 아시겠죠? 깨어 계시기만 해도 분명히 변한다. 염체의 힘의 역학관계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애고가 나서서 적절하게 거들어주면 상황은 금방 정리된다. 그러니까 깨어서 마음이 지혜롭고 자비로워질 때 양심분석을 해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롭고 자비로운 염체들이 금방 해계몬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 도와주고 방치하면서요. 애고가 무슨 소리를 하냐. 깨어있음으로써 양심이 점점 살아나는데 무슨 소리를 자꾸 하고 있냐. 그래도 나는 그거 없으면 안 돼. 나 그 사람 못 만나면 안 돼. 그거 없으면 안 돼. 계속 이걸 곱씨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던 힘을 잃어버리고 정신도 다시 의식도 다운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고가 계속 강력하게 이 탐진체의 염체를 지지선언해버리면 지금 이 성령도 성령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은 애고가 선택해줘야만 도와줍니다. 애고가 선택하지 않으면 성령은 안 도와줘요. 왜냐. 뭘 보면 아느냐. 우리가 이꼬라지인 거 보면 알죠. 우리 의견 무시하고 성령이 나섰으면 이미 상황은 지상천국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이꼬라지일까요? 인류가 기독교 믿어온 지가 2000년인데도 성령은 애고가 나서야 거기에 맞게 도와줍니다. 애고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애고가 적극적으로 마귀 쪽을 지지하는데 하나님이 못 도와줍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룰이 그러니까 못 도와줍니다. 애고가 입장 표명을 해야 돼요. 지지선언을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선물 이렇게 선물 보따리 사놓고 기다려요. 선택을 해야 주는 거죠. 선택을 해야 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는요. 다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몰라 해주는 게 선택이죠. 몰라 하면요. 쏟아집니다. 선물이. 성령의 열매가 쏟아질 텐데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자발적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서라. 그래서 나서기만 하면 애고가 도와주기만 하면 멘탈과 아스트랄이 어떻게 변했냐. 여러분 생각체가 지혜로 꽉 차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자비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런 몰라를 제가 무슨 몰라냐. 자명의 몰라. 자명의 몰라는요. 몰라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자명하게 살아 숨쉬는 몰라요. 그래서 그 몰라는 여러분 편견과 무지를 날려버리고 여러분 생각을 지혜로 물들 겁니다. 그 몰라는. 사랑의 몰라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몰라는요. 여러분 감정에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존경하게 만드는 남을 나처럼 배려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몰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몰라 하나를 하고 있어도 난 진짜 진리는 모르겠어. 그런 진짜로 모르겠다는 몰라가 아니라 진리와 둘이 아닌 몰라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그대로 참나가 몰라를 하면 내가 그대로 참나가 되는데 참나가 어떻게 진리를 모르겠는가.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말을 하지 말자 하고 그렇게 몰라하고 계시면 그 몰라 상태에서는 이런 진리들을 접했을 때 진리가 더 빨리 인가됩니다. 그리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말자 하는 몰라를 하고 계시면 남을 접혔을 때 감정이 일어날 때도 더 남을 나처럼 배려할 수 있는 몰라. 여러분의 아집을 누르는 몰라가 되면요. 훨씬 쉽게 사랑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하고 쌈 났을 때 몰라를 어떻게 활용하셔야겠어요. 막 내 욕심만 챙기려는 마음이 나올 때 그걸 몰라 하셔야죠. 그게 사랑의 몰라라니까요. 나만 챙기려는 마음을 몰라 해버리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잖아 해버리면 그 사랑의 몰라라가 되는 거고 진리를 만났을 때 왜 너는 진리를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 자체가 이미 너 안에 진리가 있고 답이 있는데 모른다고 해보자. 모른다는 그 부정적이 모른다는 말을 그냥 몰라 하고 날려버리고 나면요.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나옵니다. 안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자꾸 막아요. 나는 몰라요. 저는 안 됩니다. 학당에서 권장하는 몰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정적이 몰라죠. 스스로 무지와 아집에 빠져버리는 지혜와 자비를 물리치고 무지와 아집에 스스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주합니다. 그리고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일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원래 꼬였다는 분들은요. 막 복권 당첨되고 좋은 일 나도요. 분명히 이게 핏이 더 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봅니다. 늘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결국 안 좋게 된 뒤에야 만족합니다. 난 원래 이랬어. 긍정적인 분들은요. 부정적인 일이 생겨도 이거는 더 큰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일이 왔다고 생각해요. 왜? 내 인생은 늘 잘 풀렸으니까. 근데 따져보면 둘 다 비슷하게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인드가 다르니까 다른 의미로 다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일을 다 망쳐놓고도 내 인생은 원래 이래.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는 그동안 살면서 진리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았죠. 나는 사랑을 못 했어요. 이게 애고가 하는 소리로는 맞는데요. 참나가 그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참나는 답을 알고 있고 참나는 자비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애고가 괜히 설레발치지 마시라고요. 나는 진리를 모른다는 말 하지 마시고 몰라 하고 계셔보세요. 눈 부릅뜨고 몰라. 난 진리를 내 안에 답이 있어 하고 몰라 하고 계시면 답을 모른다는 말 하지 말고 몰라 하고 계시면 모르던 답도 알아지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이미 진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너무 이기적이라서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하는 그런 몰라를 하고 계시면 남도 나처럼 여겨집니다. 참나의 힘으로. 애고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생각 감정을 바꾸시면요. 자 여기 멘탈체 아스트랄체 생각 감정체만 바뀌어도 생각체 감정체 에너지체 제가 주로 이렇게 부르는데 생각 감정만 바뀌어도 여러분 지금 게임 엄청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루에 묵은 생각 하나 털어내고 묵은 감정 하나 털어내고 생각의 습관 좋은 습관 하나 드리고 감정에 좋은 습관 하나 들이시면요. 여러분 지금 게임 엄청 잘하시는 경험치가 무럭무럭 쌓여가고 있어요. 어떠세요? 날마다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쓸데없는 생각하고 쓸데없는 감정으로 지금 소모적으로 보낼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쓸데없이 보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저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감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두고요. 정신 차릴 때만큼은 확실한 걸 하자고요. 지금 지나간 과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정신 차리고 불 들어왔을 때 참나랑 접속했을 때만큼은 확실히 챙기세요. 그때만큼은 확실한 지혜로운 생각 확실한 자비로운 감정 가능한지 확실히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실히 확실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 여러분 엄청난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내 에너지까지 내 에너지는 호흡 수련 많이 하시면서 몸관찰 호흡 수련 하시면서 몸 구석구석 기운이 잘 뻗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호흡 수련 하시고 몸에 관심 기울여 주시고 정신을 집중해서 몸 하나하나 어디 아프다는 데는 어디고 몸의 느낌들은 잘 느껴지는지 눈 감고도 몸을요 촉감만으로 몸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또렷하게 몸이 있다는 걸 느낄 정도로 몸에 집중하시면서 호흡 수련 하시면요 에너지 문제는요 여러분 이게 많이 보강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에너지체가 하나 따로 생기기도 할 거예요. 몸의 경락 다 뚫리고 나면 에너지체가 생깁니다. 그 전에도 이미 그런 몸관찰과 에너지 수련만으로 여러분의 이 영혼은요 엄청 강해져요. 왜냐하면 전체가 원래 한 기운이에요. 한 기운이라 한 기운이라 여러분 호흡 수련에서 기운이 단전에 쌓이면 생각도 힘이 나고 감정도 더 힘이 납니다. 원래 한 에너지라 에너지 호흡 수련으로 100을 도와서 에너지를 키우면서 생각 감정을 계속 받고 가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 겉의 육신도 도움을 받습니다. 육신도 더 건강해지고 더 힘이 날 거예요. 지금 몸관찰은 육신관찰하는 거잖아요. 몸관찰하면서 호흡하시다 보면 몸과 이 몸의 이면입니다. 겉의 몸과 속의 몸인 에너지 몸이 둘 다 점점 힘을 받으시고 이렇게 지금 수련을 계속해 나가세요. 그러면 하루하루 수련 제가 지상천국 지상정토 게임이 실감 나셔야 돼요. 지금 게임 하시는 것 같으세요? 깨어 계십니까? 접속이 돼야 실감이 나죠. 접속 안 되시면 그냥 육도윤회 게임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사바세계 경험치 쌓아가면서 그런 경험치를 번뇌루자 써서 유루의 경험치라고 합니다. 유루의 경험치 우리가 쌓아야 할 건 이게 아니라 옥슬자 무루의 경험치여야 돼요. 무루는 뭡니까? 탐진치 없는 삶을 살아본 경험치예요. 이거는 탐진치의 경험치예요. 이건 지금 너무 많지 않으세요? 이쪽 좀 쌓아보자고요. 유루의 경험치 무루는 뭡니까? 탐진치 없는 삶을 살아본 경험치예요. 이거는 탐진치의 경험치예요. 이건 지금 너무 많지 않으세요? 이쪽 좀 쌓아보자고요. 유루의 경험치 사랑해 본 경험치 보시 남을 위해서 진심으로 베풀어 본 경험치 지게 유혹을 이겨내고 양심으로 승리했던 경험치 인욕 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상황과 늘 조화를 이뤘던 경험치 정진 나태함을 물리치고 양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경험치 마음을 그렇게 내받던 그 경험이 경험치를 이루는 겁니다. 선정 혼란한 마음을 내려놓고 깨어서 평안과 초연한 마음을 이뤄봤던 경험치 그리고 반야 얽히고 설킨 이런 생각들을 자명하게 정리해서 이건 자명하고 이건 찜찜하다라고 판정을 내려봤던 경험치 이 경험치들이 날마다 날마다 쌓이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에너지가 바뀌고 몸이 바뀌겠어 이렇게 쭉 바뀌어요. 이 몸도 바뀝니다. 저 몸이 어떻게 시스펙이 생기나요?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구현하는 몸으로 바뀝니다. 안에 진리가 담기니까 겉도 어떻게 돼요? 몸가짐이 다 어떻게 돼요? 이 몸은 도구인데 진리를 실천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탐진치 실천하는 도구죠. 이렇게 안으로 보세요. 생각, 감정,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이 꽉 차면 이 몸은요 좋은 몸이 돼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서 타락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쓰이게 됩니다. 언행이 올바르게 되니까 몸도 좋은 진리 전파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몸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천국이 구현되는지 지금 천국을 구현하자는 게임 아닙니까? 생각, 감정, 오감 간단하게 말하면 생각, 감정, 오감상에서 천국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정확히 좀 파악하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성령을 지금 자각하는가 불교분 같으면 불성을 자각하는가 종교 없다 참나를 자각하는가 거기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그냥 참나가 자각 되십니까? 전제로 만족이 되십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실걸요? 평온이 오실걸요? 자 그때 좋은 생각 좀 해봅시다. 좋은 생각 딱히 할 게 생각이 안 나시면 이 진리들이 진짜 자명한지 한번 인가를 해봅시다. 이 말들이 진짜 맞나요? 자명하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고민 좀 해보세요. 어디서 의심이 생깁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하시면서 고민거리를 자꾸 줄여서 자명한 쪽으로 이 진리들이 여러분 삶에 점점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여러분의 생각에 스며들 수 있게 날마다 점검을 해보십시오. 믿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시고 자명하게 확인해 가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명도를 높여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자명하게 아니라는 확신이 드시겠죠. 어떤 식으로든 이걸 도구로 해가지고 생각을 자명하게 자명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감정도 이 진리들이 스며든 만큼 여러분 감정도 지금 바뀝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아낄 수 있게 되고 이 진리가 스며들어서 여러분 감정까지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못 먹던 사람인데 참나 상태에서 진리를 품고 있으니까 내 감정이 바뀌는구나 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 수련을 통해서 내 성령의 에너지가 몸 구석구석까지 날 살리고 있었구나 하는 거 알아내셔야 돼요. 원래 여러분 성령의 에너지가 여러분 몸을 다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흡 수련을 하다 보면 몸에 에너지가 차죠. 그런데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호흡 수련만 하면요. 그 에너지는 탁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련해도 영적으로 진화를 못 이룹니다. 몸에 에너지만 꽉 차 있어요. 단전의 에너지만 꽉 차서 몸을 빙글빙글 그 에너지가 돌아도 다 에고의 탁한 에고의 염체들의 욕망 시련의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깨워서 참나 상태로 깨어 계시면 여러분 몸 안에 에너지가 질이 바뀝니다. 더 고차원적인 성령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황제 내경에 염담 허무하면 마음을 고유하게 먹고 텅 비우면 깨어 있으면 이라는 소리죠. 참나 각성하고 있으면 그 다음 뭔 말이 있나요? 진기 종지한다. 진기가 참나의 에너지가 발동한다. 원래 우리 안에 있던 에너지인데 나는 참나를 몰랐기 때문에 참나의 에너지는 어떻게 알아요? 탁한 에너지만 느끼고 살다가 참나가 각성되니까 내 안에 참나의 에너지 근원적인 원기가 뒤따라 온다는 건 자각이 된다는 건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는데 자각이 돼요. 갑자기 이 몸이 다른 느낌으로 우리한테 느껴집니다. 진기가 발동하면 그 다음에 정신 내수 정신이 안을 그렇게 굳건히 지키니 병이 어디서 오겠는가 이게 황제 내경에 나온 십육자 요결이에요. 깨어있으면 진기가 발동하니 진기가 몸을 다 보호해 주니까 병이 어떻게 뚫고 들어오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랑 이 정신은 둘이 아니에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박성되면요. 성령의 에너지가 원래 나를 살리고 있던 성령의 에너지가 자각이 돼요. 여러분 고차원 에너지가 자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느껴지는 후천적 에너지도 맑은 에너지로 바뀝니다. 깨어 계시면 여러분의 맑은 바람이 몸 안에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인도의 마을의시 같은 성자는 16살 때 못 모르고 지상천국 게임을 하셨다가 접속돼서 죽을 때까지 게임이 게임 패인이시죠. 못 끊고 못 끊고 평생 게임 세계에만 있다 하시면 참나랑 한 번 만난 뒤로 16살에 만나서 죽을 때까지 참나 상태에 있다는 간분이에요. 참나만 더 느끼고 살다 갔기 때문에 이 양반은 주변에서 몸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기는 몸이 아주 멀리 의식된대요. 바람처럼 있다는 건 알겠는데 참나만 의식하던 그게 이분은 아주 중독이 돼가지고 몸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다간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걸 충격 증언이죠. 들어보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극도로 깨어서 참나 상태에 있으면요. 몸이 바람같이 느껴지시게 돼 있어요. 그 양반은 그 상태로 계속 사신 거예요.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뭐 그거를 입증에 증언해 주려고 그렇게 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보살이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 참나랑 만나게 되면 이 몸이 이 몸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참나의 작용으로서의 몸이고 에너지도 참나의 에너지로 굴러가는 몸이라는 게 자각이 돼요. 이걸 단전호흡으로 해서 에너지를 더 채워주면요. 그 참나의 에너지의 작용으로 후천적인 에너지도 순조롭고 조화롭게 내 몸에서 굴러갑니다. 이게 맛이 다 달라져요. 이게 불교에서 법공이라고 하잖아요. 참나를 깨치고 내 몸을 보면 이 몸이 뭐가 돼요? 참나의 신비가 돼요. 그냥 이게 거친 육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물질의 육신마저도 참나의 작용이 됩니다. 성령만 불 들어오면 성령 불만 들어오면 육신은 참나의 작용이 되고 생각감정 오감은 무럭무럭 영적인 성장을 하게 돼요. 어떠세요? 그 육신도 거기 그 모든 성장을 이루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죠요. 이렇게 지금 날로 날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렇게 즐겁게 게임을 꼭 고랩 되려고 합니까?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지. 이 짓을 재미 붙여서 계속 하시면 고랩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날마다 날마다 1분 1초도 아껴서 이 게임하는 데 쓰시라는 거죠. 영적인 게임하는 데 왜?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우리는 아주 한정된 수명을 갖고 지금 이 게임에 임한 거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딴짓 하다가도 딴짓 하다가도 여러분 게임 페인들이 어때요? 딴짓 하다가도 또 게임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또 게임해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런 거죠. 게임을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라는 말도 붙이기도 그냥 오바스럽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그냥 하고 그렇죠? 싫지 않으시면 그냥 계속 하세요. 막 늘 미친 듯이 좋겠어요. 근데 그냥 해진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냥 해지고 아니 그 귀한 시간을 노는 데 쓸 수도 있고 뭐 5만 데 쓸 수 있는데 여기다 쓰겠다는 데 이의가 없고 그냥 돼요. 그럼 여러분 이미 더 큰 거예요. 그게 이미 즐기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학당 오시는 분들도 막 죽겠는데 의무감으로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모르는. 그런데 그냥 오는데 그냥 재밌게 와진다면 이미 여러분도 심각한 상태 아니세요? 그렇죠? 좀 심각한 거잖아요. 그 이 이 저녁에 여기 이렇게 서울에서도 오지에 있는 이곳을 그냥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시라. 집에서도 틈날 때마다 그냥 몰라 하고 그냥 하니까 또 그냥 태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꼭 이번 생에 무슨 목표 무슨 레벨을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생깁니다. 제가 몰입책에도 썼지만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과정이 재미없어져요. 과정이 재미있으면 좋은 결과는 보장돼 있는데 좋은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과정은 다 재미없어져요. 빨리 판사돼야지 그러면 사시가 재미있겠어요? 과정은 이미 빨리 지나가고 지나가야 할 그런 스트레스밖에 안 돼요. 근데 과정이 재미있으면요. 결과는 보장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과정이 재미있어야 되니까 재미 붙여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이 얘기는 이 얘기인데 제가 하나 꼭 낮에도 이 얘기 할 때쯤에 꼭 끝나갈 때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어떤 종교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하미타불 이런 연불을 제가 권하는 이유가요. 몰라 해가지고 참나 만나신 분들은 연불도 제가 권합니다. 처음부터 연불로 접근하시면 참나를 못 만나실 수가 있어서 일단 참나를 혹시 만나셔서 지금 참나 만나는 느낌이 뭔지도 잘 아신다는 분은 나무하미타불 한번 해보세요. 나무하미타불 하면 참나 상태라는 거 아시겠어요? 아미타불이라는 이 게임의 말랩과 지금 연합하자는 거예요. 길드원이 되는 방법입니다. 혼자 게임하시면 힘들죠. 길드에 가입하셔서 길드 마스터 따라다니면 게임 편하거든요. 연합하는 방법이 나무하미타불 하는 게 이게 연합하는 나무하미타불 하느님도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 중에 말랩이지 인간 중에 가장 불성을 잘 구현한 분하고 연합하는 나무하미타불 하면서 일체를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무하미타불 그럼 여러분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참나가 또렷하시죠? 자 나무하미타불과 하나가 되기 나는 저 말랩과 하나가 되고 싶어 말랩처럼 되고 싶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셔도 돼요. 예수님 예전 기도문 정식처럼 기도문 하는 식처럼 예수님 자비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들이시면서 예수님 내시면서 자비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예수님 하셔도 돼요. 글자수가 또 세 글자라 좀 짧은 느낌이 있으면 아미타도요. 아미타만도 합니다. 아미타 아미타 이렇게도 해요. 나무하미타불은 긴 거고 아미타 아미타 아무튼 상관없어요. 그분하고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참나 각상 한 분들한테 권해요. 참나를 아는 분들은 참나 상태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몰라를 하는 중에 나무하미타불 해버리면 아미타불과 하나가 빨리 됩니다. 왜 이미 둘이 아닌 몰라를 아니까 그쵸. 참나 상태에서 예수님 하면 예수님과 하나로 공명합니다. 하나로 동조하게 되고 공명하게 되고 연합하게 돼요. 이때 무언의 가피가 은총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라고요. 이 지상 천국 게임은요. 별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저들이 없어서요. 여러분이 와서 말랩 이름 부르고 그러면 말랩이 와서 아이템 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줍니다. 게임 나갈까 봐 막 와서 붙들어요. 제발 이 게임 재밌어. 계속해 아이템 주고 괴물 저거 잡아줄까 괴물 잡아주고 대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랩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도교분이라면 구천응원 내성보아 천전 구천상제 이름이거든요. 구천 칭호거든요. 구천응원 내성보아 천전 이러면 똑같아요. 아미타불처럼 도교의 십지보살 불교의 십지보살 기독교의 십지보살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면서 자꾸 하루종일 염하세요. 하루종일 왜냐하면 어떤 인격이 주는 애고에 대한 엄청난 이안이 있어요. 인격과 연합할 때 애고가 쉽게 제압됩니다. 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하고 연합도 하는데 인간적 냄새가 있는 분하고 우리가 인격 가진 하느님하고 연합하는 건 훨씬 쉽거든요. 상상하기도 쉽고 애고도 더 친근하게 느낍니다. 성인들과의 친교가 우리 애고한테 꼭 필요해요. 원래 그런데 성인들 중에 성인이 말레과의 연합 자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내가 한 법신 이란 걸 자각합니다. 법신짜리는 하나죠. 참나는 하나죠. 나무아미타불 내가 하나의 참나다. 한참나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때 이 참나를 자성미타라고 합니다. 네 자성이 이미 아미타다. 아미타의 자성과 너의 자성이 둘이 아니니까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내 참나를 만나기 위해서도 나무아미타불 합니다. 아미타불과 연합해가지고 내 참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해가지고 성령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만났다라는 이게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을 통해 내 자성을 봤다 그래서 자성미타라고 합니다. 자성 내 참나가 아미타불 참나랑 둘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참나가 같은 참나가 아미타불 한테서 엄청난 전지전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 참나는요. 내 안에서 되게 제약되어 있죠. 내 참나가 인격으로 하연한 게 아미타불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내 성령이 밖으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격화도 일어나는 건데 신격화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참나는 내 참나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인격적으로 느껴보려면 아모아미타불이나 예수님을 하시면서 인격으로 가장 원만하게 드러난 분들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내 생각도 바뀌고 롤모델이 생기니까 내 애고도 더 성장합니다. 그분들처럼 생각하고 그분들처럼 울고 웃고 그분들처럼 충만한 에너지 속에서 나도 하나가 돼서 그분들과 같이 살겠다 하는 이염을 하시는 게 딱 한마디로 이런 복잡한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담은 한마디예요. 나모아미타불 하면 여러분 깨어나서 참나가 드러나고 여러분 생각이 지혜로워지고 감정이 자비로워지고 에너지는 충만해지고 여러분 몸 또한 아미타불의 뭔가 하나라고 느껴보세요. 그렇게 느껴지십니다. 깨어서 나모아미타불 하면서 내 몸이 부처님 몸이라고 느끼시면 병마가 침범할 수 있겠어요? 내 몸이 부처님 몸인데 불상을 생각해 보세요. 황금빛 부처님 몸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나모아미타불 해보세요. 아프던데도 덜 아프고 합니다. 하지만 꼭 치료는 의사에게 자가진단 하지 마시고 이런 게 통증을 눌러버리는 수단으로 쓰이면 안됩니다. 통증은 아프다고 신호 보내주는 건데 그냥 눌러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충분히 그 병에 대해서 파악이 됐을 때 그래도 이 통증을 잡고 싶을 때는 자명하죠. 너는 지금 좀 들어가 있어. 아미타불 게 맡겨서 근데 실제로 치병 사례도 있습니다. 뭐 암도 고치고 해요. 나모아미타불만 해가지고 근데 제가 다 확인해 본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 사례들은 있다고 말씀만 드릴게요. 평소에 하셔서 건강도 도움받으시고 근데 통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지시면 무신하지 마시고 꼭 의사를 찾아가더라도 그 통증에 나모아미타불을 때려서 치료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쵸? 이런 용도로만 쓰세요. 치병도 가능하답니다만 제가 겪은 자명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냥 남의 얘기 전달하는 거니까 그거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하지만 그런 사례도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모아미타불께 모든 걸 맡기는 거는 여러분 맡기실 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만 해드립니다. 모든 병도 맡기고 치료하면서 맡기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치료를 하더라도 결국 그리고 의사분이 여러분 몸을 다 살려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면역력과 치유력이 극대화되어야 빨리 낫는 거 아닙니까? 여기 쪘잖아요. 꿰맸잖아요. 그러면 의사분은 이 둘이 살들이 제발 둘이 합쳐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꿰맸 거죠. 꿰맸 거죠. 합쳐지고 빨리 합쳐지고 덜 합쳐지고 여러분 몸의 치유력에 달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치유력 면역력을 왕성하게 하려면 나모아미타불 모든 걸 맡기면서 생각, 감정, 이런 용도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나모아미타불 하면서 치병 얘기만 할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지상정토 게임을 잘하시는 거라 여러분 생각이 진짜로 나모아미타불 하면서 공명하시면서 좋은 생각이 일어나시나요? 참나가 각성되면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일거양득이에요. 그냥 참나가 각성돼도 좋은 생각, 좋은 감정 그리고 에너지가 동해요. 진기가 동해요. 하지만 나모아미타불 하면서 참나를 각성하면 아미타불 이라는 롤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분의 생각과 더 빨리 뭔가 영합하게 되고 그 지혜로운 아미타불 감정이 아미타불 생각하면서 염을 하면 깨어나면 더 빨리 여러분 감정이 진정이 되고 자비로워지며 여러분 몸이 아미타불의 부처님의 몸 아미타불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미타불 하면서 깨어 있으면 여러분 몸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몸에 기운이 동하는 게 진기가 동하는 게 더 힘이 난달까요? 변화의 폭이 더 커져요. 아미타불의 값이겠죠. 위대한 성자들은요. 내 이름만 빌면 내가 반드시 도와주리라는 원을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세워요. 예수님도 내 이름만 빌면 내가 가서 뭐든지 도와준다는 원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면서 깨어 있으면 참나가 주는 거 이상의 도움을 또 받아요. 말렙한테 받는 도움이 있어요. 그거까지 알뜰히 챙겨가시라는 아시겠어요? 이왕이면 공부할 시간도 얼마 없는데 받을 도움은 다 받아야죠. 말렙이 도와주겠다는데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참나의 도움 받아가면서 아까 참나의 도움 이미 설명드렸어요. 참나가 여러분 내면에서 생각체 감정체 에너지체 몸에 육체의 변화 일으킵니다. 아미타불 예수님 하면서 깨어 있으면 그분과 한 성령이고 한 법신이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 쉽게 동조하게 되고 에너지 내 몸도 그분의 몸과 그분의 기운과 하나가 되면서 그분의 기운과 하나가 되면서 내 몸도 더 성스러운 기운의 은총을 받게 되고 내 육신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했죠.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카톨릭식으로 말하면 영성체 할 때 포도주는 피요 빵은 떡은 예수님 살이 다고 먹고 뭘 하셔야겠어요? 내 피가 예수님 피랑 하나가 되고 내 살이 예수님 살과 하나가 된다는 거 묵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아닙니까? 내 피와 살의 육신마저도 아미타불과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미타 아니면 예수님 하시면서 생각 감정 에너지 육체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이미 지금 경험치 쌓고 있는 겁니다. 게임을 하고 계시는 영적으로 여러분 훨씬 성장이 빨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몸뚱이가 지금 아미타불의 몸이면 내가 사는 곳은요? 청토죠. 여러분의 지금 몸이 피와 살이 예수님의 피와 살과 하나라고 느끼시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이 세계는요? 사바세계가 아니에요. 단순히 천국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지상에서 바로 여기를 천국으로 알고 바로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수님 하면서 바로 천국인 줄 아세요. 나무하미타불 하면서 바로 여기가 정토인 줄 알고 육바람을 원없이 하시면서 사시는 게 바로 그냥 이 지상 정토 지상 천국 게임을 제일 잘 누리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하시면서 깨어 계세요. 나무 아미타불과 둘이 아닌 마음으로 깨어 계세요. 예수님과 둘이 아닌 마음으로 깨어 계시면 여러분 여기가 지금 정토 아니고 뭡니까? 여기가 천국 아니고 뭐예요? 천국에 사는 분답게 품이 있게 처신하세요. 정토에 사는 분답게 품이 있게 처신하시면서 그냥 사시면 돼요. 레벨업 이런 거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냥 깨어서 하루하루 이미 천국에 왔는데 뭘 걱정해요. 그냥 즐겁게 사세요. 지혜롭게 자비롭게 에너지 충만하게 사세요. 그냥 이것들만 점검하세요. 내가 지혜로운가 자비로운가 에너지가 충만한가 매일매일 더 근원적으로는 깨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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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로운가 자비로운가 충만한가 이걸 날마다 체크하면서 매순간 체크하면서 사세요. 즐겁게 즐겁게 사세요. 이 세상 경험하시면서 지금 천국이니까 정토니까 어떠세요? 근심 걱정 있으세요? 생사 걱정도 하지 마시고 지금 천국인데 지금 천국인데 예수님 지금 천국입니다. 믿습니다. 근데 저 죽은 뒤 천국 가는 거죠. 믿지 않으신 거죠. 믿음이 부족하신 거죠. 지금 천국이라는 걸 실감나게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면요. 근심 걱정이 자꾸 사라집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자꾸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다같이 천국을 살자는 거예요. 고랩되자 그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천국을 실컷 즐기면서 사시면 그냥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낮에 불종성경이라는 부처님 초기불경 팔리어로 된 초기경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부처님이 과거 그 전 스승이 되는 부처님들한테 이런 육바람일의 진리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느냐 유의산매로 배웠다 그럽니다. 놀면서 배웠다. 놀면서 놀이에 열중한 게 유의산매예요. 독서에 열중하면 독서산매 유의산매 노는데 열중하면 유의산매 부처님들끼리 어떻게 진리를 주고받았느냐 노는데 열중해서 주고받았다. 플레이 열심히 재밌게 하다 보면 다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함께 지금 도반이 있죠. 길드도 있죠. 길드마스터 홍익길드는 우리가 지상에서 꾸리고 있는 지상천국 아닙니까? 홍익길드에 가입하셔서 제가 아미타브리나 예수님 권해드리는 게 우주 공인 말랩들이니까 말랩 우리도 말랩 길드의 지상에 드러난 길드일 뿐이잖아요. 영적인 세계 그분들이 최고의 길드 마스터 실 테니까 그분들 위로 매면서 하나가 돼서 게임 플레이 하면 우리 길드는 지상에서 훌륭한 천국의 구현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느낌 오시죠? 같이 게임 즐기십시다. 게임은 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자꾸 하세요.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자꾸 자꾸 게임 덕후가 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렸어요. 얼마 전에 페북에 공자님 하기 1편 가지고 제가 바꿔서 수시로 접속해서 배운 걸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기론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니 즐겁지 아니한가 가족이 뭐라고 해도 화가 나지 않으니 덕후가 아니겠는가 가족이 뭐라고 한다고 그게 재미없어집니까 재밌지 저 어렸을 때 무협지에 빠졌을 때 추이소설과 무협지에 빠졌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잘하고 공부 안 한다고 방문이 딱 열리면 불 딱 끄고 스탠드 이불 속에 스탠드 켜고 이렇게 무협지 보다가 방문 소리 딱 들리면 스탠드 딱 끼고 쥐죽은 듯이 딱 있다가 방문 소리 딱 다시 나오면 다시 불 켜고 미친 짓을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재밌으니까 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게임하면 여러분 다 성불 하실 겁니다. 엄청난 열중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수시로 얼마나 많은 시간 멍때리고 있고 어마한 짓 하고 있어요. 그 시간만 챙겨도 여러분 하고 싶은 다 하시고요. 남는 짜투리 시간만 챙겨서 해도 여러분 고랩 되신다 니까요. 이게 왜 워낙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덤비시면요. 그냥 말랩들 고랩들이 다 뛰어와서 도와줄 거예요. 아 참나 이렇게 만나시고요. 육바람일은 이렇게 하시고요. 내일 또 오셔야 돼요. 외로우니까 그래서 학위시 숲지까지 배워서 날마다 익히니 기쁘다는 되는데 유붕이 자원박래 유붕이 안 찾아오면 되게 안 즐겁거든요. 덕후들도 가끔 찾아오는 벗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수시로 접속해 주시면 여러분 우주가 도와주실 거예요. 우주가 많이 듣던 말 같죠. 우주가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 먹고 게임 접속하셔서 열심히 게임 즐기시면서 다 지금 여기서 천국 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한번 제 말 그냥 한번 송년생님 치고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수시로 나무아미타불이 여러분 애고에 쓸데없는 염체들을 잡아서 깨어나게 도와줄 거고 아니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깨어 계시면 깨어있음과 연계가 돼야 돼요. 대신에 그동안 교회에서 수십 년씩 예수님 했는데 되는 거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또 그거 하라고 그러면 실망이다. 그러지 마시고 통해서 참나가 만나지는지 확인하면서 하셔야 돼요. 예수님 하면서 이 애고가 진정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애고가 뭘 하겠어요. 감히 그 앞에서 위축되겠죠. 그 틈에 참나를 만나서 참나랑 하나가 돼서 동시에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공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자신감 없던 분은 자신감 생기고 늘 내 인생이 불운하다고 느낀 분은 예수님 인생까지 불운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 소리 안 하겠죠. 이렇게 성인들과 공명하면 여러분 삶이 더 활기차지고 긍정적이 되고 에너지 넘치게 됩니다. 지혜롭게 되고 자비롭게 되고 그게 여러분 그냥 게임 즐기시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그냥 사세요. 그러면서 좋은 경험 또 나누시면서 또 도반들과 함께 이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한대가 아주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